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아들 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 분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강하듯이 북쪽은 에브라임지파 특별히 문하세까지 합치면 땅도 엄청나고요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데 별로 좋지 않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불순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강한데 불순종했다 두 번째는 강한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더라 나쁜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중간에 에피소드같이 하나 딱 집어넣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러나 딸들은 똑똑하더라 슬로부와스의 딸들 다섯 명의 딸이 있는데 딸들은 똑똑하더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셉지파에서 내놓은 히트 상품은 하나밖에 없더라 딸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아들들은 찌질이들인데 딸 하나 쓸만하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하다 해요 무지 강한 하나님이 야구배에게서 축복할 때 보면 요셉의 축복이 있잖아요 요셉의 엄청난 창세기 49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축복해서 강해졌어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이 불순종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갈렙하고 유다지파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들만은 똑똑하더라 그래서 강하다라고 하는 데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지파의 땅 분배이 어디냐면요 딱 갈릴리하고 사회 중간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중간 땅 그러니까 중간 땅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여리고부터 들어갔죠 여리고 바로 옆에가 아이성이라고 그러는데 베델 옆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와 베델 옆에 있는 좋은 곳 그러니까 핵심 땅 가나안의 핵심 땅을 차지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이 엄청 좋습니다 물만 있으면 옥토예요 물 없으면 안 자라지만 그래서 오하시스 샘 곁에 있는 땅 그래서 여리고 샘이란 말이 나오고 여리고 옆에 있는 요단강이란 말이 나와요 강가의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샘이 오하시스가 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땅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제비 뽑은 것이 그것은 여리고 샘 동쪽 그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세 번 나오잖아요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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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여리고 곁 요단 물이 있는 여리고 최고죠 중심부의 땅에 물까지 있으니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제를 까는 거예요 강하다 그것만 캐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강한데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에요 제일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설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약간 기분 나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따위 지파가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도 잘 모르는 지명 많습니다 지도로 볼 때 그냥 넓은 땅이다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생략하고요 불순종했던 내용이 10절인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특별히 게셀을 얘기하는데 게셀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아간의 범죄 같은 냄새가 나고 뒤에 나오는 사우랑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던 그런 냄새가 납니다 거기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13장에서는 블레셋은 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힘이 없으니까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늦게 오고 하니까 대신 제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은 백보 양보에도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강력한 힘이 생겨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힘 없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힘 생겨도 불순종이에요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을 때 불순종하니까 돈 생기면 순종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순종하고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또 없을 때도 순종한다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앞부분에 보면 점령할 때 게셀 점령했었거든요 그런데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멸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다시 기어들 나와서 게셀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이죠 이거 게셀이 언제까지 점령을 못했냐 하면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쭉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에 올무가 되고 사사기 때 보면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걸로 계속 찌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올무가 되고 시험과 환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다 끝날 문제인데 불순종했던 것들이 계속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게 아니라 평생 불순종하면 깨진다 그것만 깨닫다가 죽는 인생이 있어요 참 한심하죠 그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셀은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얻었잖아요 부인을 얻어서 제가 볼 때 이득이 된 건 딱 하나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더니 바로가 원래 센 왕이잖아요 예굽이라는 왕이 그랬더니 혼숙감으로 뭐 필요해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게셀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게셀을 아직까지 정복 못했잖아요 바로가 군대를 몰고 와서 작사를 내버려요 게셀을 원래 이스라엘이 여우수화 때 끝내야 될 땅인데 바로가 점령을 한다니까요 바로가 점령을 해서 그거를 딸에게 혼숙감으로 줘버려요 게셀을 가져요 그래서 게셀과 함께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입이 찢어져서 그래요 게셀을 받죠 그러놓고 게셀에 성을 쌓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사역을 못하니까 스님이 다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교회에 헌금한 게 있어요 자본이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열한기상 9장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게셀이라는 데가 되게 이때라고요 게셀 이게 에브라임이 부순종해가지고 남아있던 성부예요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528페이지 열한기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대충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역구를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종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 또한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부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그 성부를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테론을 건축하고 뭐 이 얘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게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힘이 있을 때 못하니까 사상이 내내 이것 때문에 고생고생하다가 엉뚱하게 이방망 바로가 와가지고 딸 혼수감으로 준다고 그냥 작사를 해가지고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셀을 나중에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지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 답답한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게셀을 자기 종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국에서 종이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종이었는데 이제 또 종 삼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것들을 기억해서 나그네들 잘 대접해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종들 해방시키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출애급을 한다며 그래서 출애급하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니까 또 개셀 사람 종 삼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요 뭔 아름다운 소리를 하든 간에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이 간다고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문하세도 그랬어요 문하세 17장 넘어가면 문하세도 거기 또 딱 나는 얘기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2절 13절 17장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간에 이상하게 이 요셉 지파들은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문하세도 그렇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대요 쫓아내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감자 보니까 여기 문하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지의 충돌이죠 결심하고 방 빼 그랬더니 방 못 빼 이런 거죠 방 못 빼 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고 방 빼 그랬더니 싫으면 간두고 이래서 계속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잉과 문하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냄새가 나죠 사울의 향기가 난다고 약할 때는 불순종한다 그래 백보 양파서 이해해요 강할 때는 그래도 불순종하잖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울만도 못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도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남겼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성읍이라고 하면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잔인하다 진멸한다는 게 말이 돼? 너무 잔인해 그래서 인본주의 들고 나와요 휴머니즘 들고 나와요 사람이 중요하고 감성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여자들 죽일 수 있느냐 인명을 경시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고 결국은 뭐 갖다 붙인 얘기지 불순종이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이죠 가로니다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오카볼께서 향유 갖다 부으니까 지금 왜 낭비하냐고 저가 가난한 사람들 도움은 얼마나 좋겠냐고 뒤돈으로 돕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는 저가 도둑놈이라고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도둑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명문을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다 하면서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뭐 구제하고 성긴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예를 봐라 그건 언약을 잘못 맺어서 그렇게 된 거지 기본 사람들 성절에서 일시키듯이 저거 종로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종이었으면 또 종 삼아요 그 사람들이 느디님의 사람이 됐고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도 돌아오게 된 사람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 납공이라 그러죠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이끌어 가시겠죠 잠깐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제가 어저께 라삐 강연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에게 교육을 잘 시킵니까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12살까지는 아이들이 신뢰를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든지 주변 환경을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살까지 그냥 진공청소기가 지식을 뽑아내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12살까지 엄청나게 그게 유태인 교육이에요 신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 어린아이들 때 그냥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쫙 받아들이면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면 엄청난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잠깐 의심을 신겨놔요 제 말은 믿으면 안 돼 저거는 의심해야 돼 애들한테 의심을 신겨놓으니까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애들 바보다는 거예요 바보 교회가요 어느 순간에 부응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임해요 믿음이 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무모한 일을 하나 하는 것들을 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수준이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문 3장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NLT 거기 보니까 지난부터 소개했죠 Seek His will 주님의 뜻을 찾으라 In all you do 네가 모든 하늘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래요 그러면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갈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요새지파같이 되지 말고 강하지만 철저히 순종해서 강할 때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주의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나쁜 거죠 강한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주셨다 큰 민족 만드셨다 뒷부분에 나오는 걸 먼저 살펼게요 왜 한 분김만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큰데 더 줘라 그 이제 더 줘라 그랬더니 저런 여우서가 참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설교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온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을 잘해요 격려 잘해주면서 부득게 죽으면 너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게 말을 하면서 양보는 절대 안 해요 14, 15절 봅시다 17장 다 같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서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 있니까 하니 여우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리고 왜 하나만 안 줍니까 더 줘요 그랬더니 맞아 니네 큰 민족이고 좁지 이렇게 이해해주는 듯이 얘기를 해요 산에 가서 스스로 개척해 아마 이때 벙 쪘을 거예요 다 인정해주는데 힘 세잖아 힘 세다며 가서 스스로 개척해 뉘앙스가 있죠 갈렙을 봐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점령하는 거 봐 또 힘 세잖아 스스로 가서 점령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핑계대잖아요 지금 산지를 점령하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골짜기 민족을 얘기를 해 골짜기 민족은 철병가가 있대 이게 핑계대는 놈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산지를 점령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제대로 안 들으면 속아요 골짜기에 있는 민족들은 철병가를 가지고 있잖아 산에서는 병거 전체 못 움직이잖아요 말이 이거 마차 끄는 건데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산지 얘기를 하면서 슬쩍 골짜기에 철병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못한대요 핑계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 얘기 들어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 그러면서 핑계대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여우산 똑똑해서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개척해라 이게 시비 안 걸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루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하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명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가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냥 참으면서 잘 격려하면서 그렇지만 양보 안 하죠 여기서 유다지파 에브라임과 차이가 보이죠 유다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이 유다지파를 바꿔놓은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신과 희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는 축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신 거고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세다 그러는데 맨날 땅 더 달라고 그러고 힘든 땅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전쟁 버려놓고 에브라임이 싹 빠져버려요 전리품 나눌 때만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78편 9절에 에브라임이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져왔으나 힘이 세다는 거죠 전쟁의 나라에 물러가 또다 지금도 그럴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충성해야 될 찬스예요 그 사람이 헌신하면 될 건데 전쟁의 나라에 진짜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싹 물러날버려요 입 닦고 도망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좋은 일 생기면 또 나와가지고 또 한자리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딱 보면 에브라임 냄새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욕이 뭐냐면 에브라임 같은 놈이 욕이에요 유다 집화 이게 복이고 유다나 레위 집화를 보면 위기 순간에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죄악 가운데 레위도 죄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폭력적이고 유다 집화 유다의 뿌리 보세요 창세기 38장 창세기부터 나오는 죄로 한 장을 다 하잖아요 며느리하고 애 낳고 난리 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다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죄인인데 주님 말씀 붙들고 돌이켜서 이제는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았을 때는 가진 자가 희생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외모를 갖고 있고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희생과 성김이 없다 그러면 정말 불안해요 저거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고 에브라인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성긴다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일수록 십자가 져야 돼요 가진 자일수록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져야 되고요 멍청한 사람들은 새벽에도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멍청하니까 뭔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일수록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똑똑하니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여우수화식의 격려예요 격려했다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여우수화가 강점이 뭐냐 여우수화가 자기가 소속 집화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자기 집화예요 자기 집화가 와가지고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죠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당황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그런데 상대 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이상하다 너무 공정하지 않은데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우수화를 보세요 이게 지도자예요 자기 편이 됐던 상대 편이 됐던 아무 관계 없잖아요 공경성 이게 지도자예요 이거 아니면 다 무너져버리죠 에브라임에서 제일 훌륭한 상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딸들과 여우수화죠 여우수화 하나는 괜찮아요 훌륭한 지도자 나온 거라고 에브라임 집화 문하세 집화는 강하지만 불순종했고 강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더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건데 히트 상품 하나 딸들이 똑똑하고 진지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17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문하세가 나왔던 문하세가 나왔던 최고 작품은 딸들이에요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괜히 읽어보면 복잡한 거지만 이렇게 나와요 문하세가 있고요 이름 외워두세요 문하세 문하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아들 문하세 문하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마길이에요 마길 마길이라고 그래서 마길이 요단 동편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굳이 왜 문하세가 서편 동편을 나눠줬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약간은 나와요 마길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길라야베스 그러면 길르앗이 살던 야베스라는 땅이에요 되게 요충지거든요 지금의 골랑고원 거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예요 길라야베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문하세 집화가 있던 것이 문하세, 마길, 마길이 주로 했고 그의 아들이 길르앗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아들을 6명이나 묘사래 길르앗의 아들 6명이 쭉 있었더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헤베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아들이 헤베이거든 헤베를 말하려고 6명의 아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헤베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슬로우 부하시예요 다시 정리하면 문하세가 있어요 문하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길 마길의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길르앗의 6명의 아들 중에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헤벨 헤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슬로우 부하 그런데 슬로우 부하 때 비로소 아들 없이 죽었어요 딸만 5명 낳았어 딸부자죠 딸만 5명 낳고 죽어서 원래 이스라엘의 법은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숙이 민숙이 27장에 딸들이 와서 모세기 요구해요 우리 딸이라고 안 주면 되냐고 우리 문하세에게 준 이 땅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봤더니 딸들에게도 줘라 그리고 민숙이 제일 마지막 36장에 보면 좋다예요 그래서 슬로우 부하의 딸들 얘기가 27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고 36장에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네다섯 번 나와요 슬로우 부하의 딸들이 그것도 풀로 간단히 요약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깊숙하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앞선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 붙들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재비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요구했을 때 줬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요셉 집화에서는 슬로우 부하의 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찌질이들은 그냥 맨날 땅도 달라고 그러고 왜 안 줘요 뭐 이러고 바보짓 하고 있었는데 이 딸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치적이고 기상과 기백이 있던 딸들이었다 그래서 다섯 명의 딸들 서양 가면 이름 되게 많이 짓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말리, 말라,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 지금 캐나다 갔지만 우리가 다녔던 차라엘이라고 하죠 차라엘 동생이 디르샤인데 티르사, T-I-R-G-Z-A, 티르사 그래서 걔는 티르사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름 되게 많아요 티르사라는 이름 그런데 미국 애들은 티르사라고 바람을 안 해 털자라고 말해 털자 몰라 내가 내 귀에 잘못 들렸나 털자, 그래서 내가 아는 털자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 만나면 은행 털자, 내가 맨날 그랬는데 은행 털자, T-I-R-L, T-R-R-G-A, T-R-R-G-A, T-R-G-A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슬로버스의 딸들 이름이에요 특별히 미국의 털자라는 이름 되게 많아요 티르사, 티르자, 털자 이름 되게 많다고요 그만 설명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10시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문하세 집화를 위하여 재배 뽑은 것을 이뤄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가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선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재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슬의 자선과 헬락의 자선과 아스리엘의 자선과 세겜의 자선과 헤벨의 자선과 스미다의 자선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선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의 손자 마길의 증소 문하세의 현선 슬로 부하선 아들이 없고 딸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티드르사라 티르자 또는 털자 복잡하게 썼지만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냥 문하세, 마길, 길라아 3대가 제일 중요하고 6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헤벨 말하려고 6명의 아들을 설명한 거예요 헤벨 그 아들 누구예요? 슬로 부하, 슬로 부하선 꼭 외워두십시오 슬로 부하세의 딸들 5명 딸들이 되게 똑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아들보다는 딸들이 똑똑한 집안들이 있죠 여흥민 씨, 민주노 목사님, 남자들은 다 매국노가 많았고 여자들이 똑똑한 왕비들이 되게 많았어요 민비, 명성황후, 여흥민 씨, 여흥민 씨 여흥민 씨들은 주로 여자들이 똑똑해요 우리 교도 보면 민 씨 집사님 몇 분 계시는데 똑똑하다 못해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무지 똑똑해 영흥민 씨 남자보다는 청주 한 씨 여기 계세요 혹시? 한 씨 여자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한 씨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왕비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파평윤 씨 말할 것도 없죠 대윤, 소윤 해가지고 나라를 두 쪽을 낼 정도로 똑똑해 여자들이 패비윤 씨 다 거기예요 다 거기 파평윤 씨 계실 거예요 또 하나가 제 와이프 집안이 광상 김 씨 여기는 또 화도 많으니까 남자들도 대지학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주로 여자들 똑똑한 집안들 얘기해요 내 집안 마찬가지로 슬로브왓 이 집안이 여자들이 무지하게 똑똑하더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기백이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교육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게 자세가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동안 산업화 시대 때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캔두 스피릿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쌍용에서 자동차 코란도라고 있었어요 코란도 지금도 있나요? RV 차량 있잖아요 코란도 코리안 캔두예요 거기서 딴 거야 한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란도 몰고 다니면서 한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도 팔렸지 미치겠어요 배달의 민족을 또 독일에 팔아가지고 게르만 민족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왜 이런지 그랬어 코란도도 이게 코리안 캔두예요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런 스피릿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땅 요구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열 분기이나 딸들 하나마다 한 분기씩 줬어요 다섯 명당 하나씩 그래서 문화세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 같은 데 보세요 보면 문화세 땅이 왜 이렇게 넓지?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뭐예요? 딸들이 달래서 줘서 그래요 열 분기 가운데 다섯 분기씩 더 줬어 그러니까 넓은 땅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그 얘기니까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아들 여호수와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러하카 바사노의 문화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러하 땅은 문화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더 물려주고 그랬죠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 세대들 보면 아들에게 아들 먼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때 벌써 여자들에게도 상속금 그대로 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아들 그러는 거 미개한 거죠 이게 똑같이 줬다 이 당시만 해도 그러므로 설레를 남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설레거든요 여자 무시하지 않는 설레 그래서 혹시 여권운동을 하려고 하면 슬로버아스의 딸들 이거 연구하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상과 기백 가지고 일어서는 거 이 설레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슬로버아스의 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갈르버의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자분들 같으면 슬로버아스의 딸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십시오 약속 붙들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찌질이 남자들을 어땠어요? 강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집단 2기지에 빠져가지고 땅이나 더 달라고 그러고 산지 달라고 그랬더니 평지에 있는 철병과 가진 사람들 핑계대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 집안에서는 딱 하나, 딸들 하나가 히트 상품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는 갈레베의 예를 든 거고 요셉 집안에서는 슬로버아스의 딸들의 예를 들어서 이게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다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대로 된 모델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천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의 것, 자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